스페셜 라운드 편도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대신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예요? 비기면 개구리였죠? 네. 이번에는 비기면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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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만 더 연습할게요. 가위 가위 보. 야옹. 이거 야풀려. 가위 가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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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약간. 김혜자 선생님이나 김희애 선배님 톤으로 하면. 맞아 차분하게 가야 돼. 차분하게 가야 돼. 이겼습니다. 편도 스페셜 이벤트. 편도 스페셜 야옹 이벤트입니다. 가위 보. 이겼어요? 깨. 이겼어요? 깨. 안 돼. 안 돼. 톤은 김혜자. 이겼어요? 깨. 야옹.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. 거세지고 있어. 야옹인지 개구리인지 의악인지 몰라. 다시. 유진이가 잘해. 저 페이스를 이어가야 돼. 그래. 가위바위보. 졌다. 가위바위보. 졌다. 야옹. 약간 이상했어? 약간 이상했어? 약간 이상했어? 약간 이상했어? 다시다시다. 자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. 오케이. 영지야. 영지만 넘으면 끝이에요. 이게 뭐라고 그렇게 떨리냐. 야옹. 에이. 이겼어요? 이겼어요? 야옹. 나 안 먹어볼게. 밥이고 먹으라고 쫄쫄 굶을게. 안녕하세요. 싸우니까. 유진이 잘한다. 유진이 잘한다. 유진이 잘한다. 그래도 약간 가능성 있어. 자 보세요. 스페셜 라운드 시즌2에요. 들어보세요 한번. 야옹이었잖아요.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. 비기면. 이걸로. 좋다. 이걸로 바꿔볼게. 어린이 좋아. 괜찮아? 이렇게. 살쾡이 버전으로. 유진이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좋아. 다들 도끼로 올리자면 좋아 좋아. 막판. 찐막판. 찐막판 진짜. 찐막 찐막. 살쾡이로. 맥주 3개 걸고 한 번. 그러면 단판으로 가서 만약에 이거 여러분 성공하면. 두 개 더 얹어드릴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다 뺏겨. 다 뺏겨. 오케이 오케이. 유진아 빨리 기썸해. 너무 귀여워. 잘했어 유진아. 잘했어 유진아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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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. 선생님 이거 우리 선수들 마음이 혼란해지잖아요. 세 병 더 주겠다는 얘기죠. 이거 뭐 세 병 더 주겠다는 얘기죠. 세 병 더 주겠다는 얘기. 이게 뭐예요. 지금 죄송한데 우리 인종인간한테 너무 많은 입력값을 줬어요. 좋아요 좋아요. 진짜 이제 없어요. 우리도 이거 봐드릴게요. 순서 괜찮아? 좋아 순서 안 바꿔도 돼. 유진이가 지금 안정적이야. 안정적이야 좋아 좋아. 아 괜찮아? 믿을만해? 괜찮아. 틀려도 돼 틀려도 돼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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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아 진짜 떨려. 왜 이렇게 떨려 잠깐만. 가위바위보. 졌다. 졌어. 정보예요. 졌어. 언니 잠깐만 잠깐만. 컴당 컴당. 컴당. 친정해 친정해. 가위바위보. 졌다. 일단 세 명 통과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명지 막판입니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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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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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